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스테이지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두 번째 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세계 여러 나라 민속음악 스타일의 음악들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음악이죠 판소리, 춘향가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젊은 소리꾼 고영열 씨와 김준수 씨와 함께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 중 아주 좋은 곡들 세 곡을 골랐습니다 춘향가 중에 사랑가, 이별가, 어사출두 이렇게 세 곡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즐겁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숨은 음악 세상과 만나다 온스테이지 다음 사또가 와서 전생 화분을 흠침없이 지시오 내가 완도무사를 지냈기오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합판문을 알지오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나았지오 그야 충나는 오만은 허여보지오 후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다, 장신해야오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내뜨리고 강릉는 백청을 따그르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정 웃봉봉 단간 징겨놓을 당신 세 분이 발만 피쳐도 이무색가 야호 물령 가짜 성원인 잇tı 우습봉 especialmente 빅 이렴색 이렴색 예 이렴색 이거 사진대 감사합니다.